1. 천혜국 주인 우리가 좀 참사랑을 중심하고 권양 땅을 찾아 권양의 자랑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참고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2. 천혜국 주인 우리가 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중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고려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3. 천혜국 주인 우리가 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4. 천혜국 주인 우리가 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참조 이상인 천주의 가정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심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5. 천혜국 주인 우리가 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국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6. 구천일국 주인 우리 가성은 참사랑을 증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호를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7. 구천일국 주인 우리 가성은 참사랑을 증심하고 하늘의 축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신전공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8. 구천일국 주인 우리 가성은 참사랑을 증심하고 하늘의 축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신전공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라이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조용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